얼굴에 묻으면은 다시 싹 다 벗겨야 돼요 진짜 얘도 신나게 녹긴 녹거든요 꼭 싶었죠? 녹긴 녹는데 잘 안 녹으니까 사포로 갈아요 막 그래서 이 일이 더 힘들어져요 모양을 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으면 다시 얼굴을 끼워보시고 괜찮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각을 주고 싶으면 누르면 되나요? 네 안쪽으로 좀 밀어넣고 반대쪽은 튀어나오게 하고 흰쪽은 이제 들어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밀어넣으세요 이것도 사포질을 하기 쉽게 해야 돼요 와 너무 깊이요 너무 깊게 하면 손도 안 들어가니까 랜더도 제품이 얘들이 막 세밀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막 뭉그러져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됐다 그게 지들이 못해서 이런 게 아니겠지 진짜 안 돼 안 돼 세판이 안 돼 그런 모습 아 이거 이거 아 자기 감정 오오오오오 이거 이걸 다 해서 말이 돼 이거요 이거 저희 도착해 더 도착하 안 돼